학교에서 학생의 날에 피라미드를 쌓아뒀다고? 학생으로? 뭐야 그거? 뭐야 그거? 제 나이가 궁금합니까? 제 나이는 지금... 2016년이죠? 지금 2016년 맞나? 어... 116살 정도 되네요 B&M 사업하세요? 아니요 백수예요 장사도 했다가 회사원도 했다가 아니면 알바도 했다가 방송도 했다가 뭐 그러고 삽니다 즐겁게 살아요 알바다가 심심해갖고 뭐냐 와인잔으로 어 와인잔으로 그 뭐냐 피라미드를 쌓아본 적이 있다 아 그러다 깨먹었지 월급이 없어졌어 어 와인잔으로 뭐냐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어 그게 미끄러져갖고 깨졌는데 월급이 사라지는 마술을 봤어 멋있더라고 얼굴이 사라지는 마술 아십니까? 뭐냐 분명히 월급봉투에 뭐냐 좀 많아야되는데 어 몇 장밖에 안들어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친 어 지금은 웃찌이 씹 처음 받을 때는 어 거품을 구개더라고 저는 카드로 피라미드를 쌓아본 적은 없어요 어 저... 어트게 쌓은 지 모르겠어 잘 안되더라고 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분명히 이런 말 나옵니다 저 카드로 뭐냐 카드로 뭐냐 종이 그 카드로 탑 쌓을 수 있어요 찍어서 올려요 인증하세요 낙행비 줍니다 어 인증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설마 금수저세요? 어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야 엄마 카드 뭡니까 신용카드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신용카드 나왔다 다음 받을 사람 없나 자 신용카드 나왔습니다 이제 뭐냐 고수동 카드 나오면 되나 화투 나와야지 화투 어 어머니 카드로 피라미드를 쌌다니 어머니 카드가 억수로 많은가봐요 뭐 혜택을 받으려고 카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나봅니다 그걸로 탑을 쌓았을 정도면 자 일단 대충 새로 보자 신한카드 삼성카드 그 다음에 교통카드 신분증 운전면허증 그 다음 자격증 또 뭐있지 아 그래 은행 은행 그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자카드 이거만 해도 아홉개네 아홉개 해봐야 일충돈 못사올거같은데 되나 어 일충돈 못사올거같은데 아 SKT 오일뱅크 체크카드 롯데시네마 아 롯데포인트카드 저 맞네 내 지갑 한번 볼까 잠시만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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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진짜 온거같거든 잠시만요 진짜 미친 카톡으로 실제로 지금 성적표가 날아온거같거든요 대단하다 진짜 우리 방송하는놈도 약쟁이고 시청자도 약쟁이고 제영신이 없어 우리는 백병원 주환자실로 전부다 가야돼 보자 우와 미친 자 제가 이거는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 몇학년은 안드리고 자 이건 얘기드릴게요 2학기 총합 성적 통지표 자 이거 국어점수부터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다 수학점수만 얘기할게 수학점수만 어 수학점수 수학점수 뭐야씨 뭐야 이거 2등? 야 반 2등이잖아 미친 종교 23등 우와아 맞네 와아 멋있다 이거 뭐야 이거 자 제가 극히약든 뭐냐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야 과학은 1등이야 석차 등급 1등 과학 1등 오오오오오 과학 1등 자 불러드릴께요 몇등이쪄? 몇등이쪄 불러드릴께요 국어 3등 그 다음에 도독 2등 도덩이 12에 도덕성이 모자라오면 장난입니다 자 국사 3등 3등 1등 3등 5등 5등 4등 3등 뭐야 이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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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그리고 2학년 때꺼 이건 얘기하면 안되지 잠시만요 어 미친 이분이 자 석차등급 3등 3등 5등 2등 5등 4등 2등 1등 1등 어 전체 뭐냐 평균 4등 아닌가? 아아 이건 아니구나 어 3등 3등 5등 4등 2등 5등 4등 2등 1등 1등 4등 봄승이네 공문회에 가서 공문회에 공문하세요 아 옛날 옛날 손 아 옛날 성적표구나 아 나이가 지금 있으시네 자 그래도 저는 약속을 했으리 지켜야지 자아 방금 성적표 보내주신분 손 어 성적표 보내주신분 손 드려야지 어 진심 멋있네 그렇지 말을 해라고 어딨어요? 베롱님 오케이 아 역시 우리 열혈팬의 클라스는 틀려요 정신병자밖에 없어 자 일단은 어 잠깐만 저분을 위해서 방송을 조금만 중단을 하고 어 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치 아 잠 근데 퀵비는 참 오랜만에 쏴 보네 어 야 퀵비도 좀 쏘고 해야 돼 어 자 놔두면 없어진다고 어 좀 받아가요 좀 뭔가 이벤트를 하면 좀 받아가셔야지 이 양반들이 받아갈 생각을 안해 보자 난 준다고 하면 줍니다 난 거짓말 따위를 억수로 싫어해요 분명 제가 말을 한 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죠 어 근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 무조건 드립니다 어 제가 기억력이 좀 딸려요 그 대신 말 한 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냈습니다 자 그럼 게임 계속 할게요 전투 시작 끝났네 어 저분이 나이가 좀 돼요 성인 성인이에요 옛날 그 성적표를 보내주셨네요 근데 옛날 성적표가 그대 집에 왜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실제로 이게 2008년도 아 이거 나이가 나온게 안 되나 그래 근데 이거 언제 누구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잖아 2008년도 어 2008년도 성적표입니다 2008년도 2학기 와...씨... 2008년도에 나 뭐... 아 뭐 있었냐? 흐흐흐흐흐 성인입니다 이천... 그니까... 어... 2008년 어... 나이가 좀 되시는 분이예요 살아난 꿈에 이래요 아들 성적이라니 흐흐흫 아니... 지금 뭐죠? 2008년이면 도대체 몇 살에 결혼을 한 겁니까? 흐흐흐흐흫 그러니까 이것은 24살인데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몇 살에 결혼을 한 거여? 아니..상식적으로 계산이 안되잖아 창어로 꼬꼬치 部 En1на 해바 제롱님 비외일 총장 사령관 아주 좋enne 저분이 바로 무냐 우리방에 안 나가요요 쯖 쯋 쯖 어쨌든 제롱님 덕분에 재밌는 구경했네요 감사합니다 퀵뷰 뭐냐 나중에 더 필요하시다면은 따로 연락을 하세용 어... 될 수 있는 데 까지는 쓰읍 내가 퀵뷰를 일빨빨 나눠줘야지 갖고있음을 씹내가 씹내가 퀵뷔 쓸데없는데 난 여캠도 안봐 누구하고 틀리게 빌리어스님 스티크한게 감사합니다 어 저는 누구하고 틀리게 여캠도 안봐요 어 퀵뷰 내가 가지고있어봐야 쓸데없어 어 좀 이벤트 한번 받아가 열한시간 열한살때부터 교미가 가능하니 뭔 미친소리야 이게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야씨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씨 뭐냐 맷돌손잡이가 없네 와아아아啞 히스 미쳤어요 흐흐흐흐흫흐흫 그래 미치셨소? 미친거 맞지? 에으음 전 160명중에 159등이에요 원래 그런사람도 있어야 되는거에요 이런사람도 있고 저런사람도 있고 이게 씨는 공평해요 원래 그니까 저는 딱 중간치기를 딱 했어요 100명이면 50대 딱 했단 말이야 근데 잘 먹고 사잖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안 돼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 미치.. 미쳤다 진짜 아.. 참 웃겨갖고 내가 여러분 딱 그 뭐냐 절반치기만 하면 어디가서도 성실만 하면 어디가서 인정받습니다 그건 진짜 요즘 제가 느끼는 거에요 안죽어요 저쪽에 그 드라마 장사의신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장사의신에서 자격이 얘기하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만 하면은 어디가서 밥은 안굶어 먹고 산다고 진짭니다 밥은 안굶어요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격증도 뭐냐 많아도 잘 사네 자격증 많으면 좋죠 자격증 많으면 좋죠 나중에 뭐 자격증 같이 공부를 해서 따볼까 시청자하고 뭐냐 야 씨앗 할부캐 미친 나중에 뭐니 시청자하고 자격증 내기 할까 공부해갖고 며칠 내로 할 수 있는 거 자신 있지 자격증 자신 있지 제가 다른 머리는 안 되는데 자격증 공부하는 머리는 돼요 그건 진짜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건 돼 자격증 공부는 내 몸에 맞아 근데 학교에서 학교 공부는 더럽게 못하겠어 그런 건 배우는 게 아니야 농담하니로 이제 자격증 배우는 머리는 됩니다 놀랍지만 전 자격증이 열한 개입니다 아이 특히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기능사 두 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능사 두 개 있고 어... 이제 기사를 준비하고 있고 어 좀 그래요 어... 방송 학부를 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어... 그리고 쇼군 톨타워 자격증도 있어요 쇼군 톨타워에서 병사만 잡으면 적을 쓸어버릴 수 있는 어... 그런 공인된 어... 그런 것이 있어요 아... 아... 제롱님 별붕선 백계.. 크... 이 얼마나 훌륭한가 감사합니다 아 치킨 시켜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제가 치킨을 좀 많이 시켜먹어요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좀 거칠어가지고 범죄 같은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범죄를 일으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은행을 털거나 뭐 그러진 않는 얘기입니다 어 그냥 좀 일이 좀 거칠어갖고 좀 힘들어요 살이 계속 빠져요 어 의뢰가 지금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어 뭔가 다른 거를 좀 쓰읍 무서를 좀 옮길까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수채를 좀 쓸까 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제롱니임 아아 아따 제롱니 총 300개 감사합니다 퀵뷰를 퀵뷰를 그 별풍 쏘라고 퀵뷰를 드린건 아닌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러보면은 퀵뷰를 받으면 무조건 별풍을 쏴야 된다고 보이잖아 아이 감사합니다 블랙자격증과 숙청자격증도 있어요 어 숙청자격증 1급이 있습니다 어 누구보다 바르게 손짓 하나 하면 매니저들이 숙청을 해요 어 손짓 하나로 어 적을 어 뭐냐 적을 숙청할 수 있는 숙청자격증 1급이 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치킨 네 무서운건 말은 못하겠구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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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그래서 두개중에 한개를 시켜먹는데 둘다 단골이에요 어느정도 단골이냐면은 전화해서 여기 뭐뭐빌라인데 어 제가 빌라삽니다 뭐뭐빌라인데 항상 먹던거 주세요 줄정도로 단골이에요 나중에 방송할때는 제가 전화로 시켜볼게요 그럼 예 갑니다 진짜 그정도로 단골인데 둘다 그래서 다른집 시켜먹다고 시켜야겠어요 두마리 탁 해약하지마라 갑시다 근데 단골이되면 좋겠네요 매일 먹던걸로 주세요카면 예액해요 나 진짜 그게 될지 몰랐어 매일 먹던걸로 주세꺼 예액하고 가져와요 뭐냐 꿈에 청자만명 그렇죠 제 꿈은 청자만명을 통으로 강퇴하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자만명을 그것도 1분나네 60초안에 청자만명을 강퇴하는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이다 그때는 매니저가 10명일테니깐 한사람당 뭐냐 백명씩만 맡아가 한만명 아 천명 천명씩만 맡아가 강태를 해야되네 야 그것도 일이다 1분동안 매니저 10명 저까지 11명에서 만명을 강퇴한다 되나 몰라 계산 안나와요 한 한 한사람당 한 900이거든요 한 800명정도를 강태를 해야되요 초로나누면은 어 0.0.8초당 아니다 0.08초당 한명을 강태를 해야되네 한명 미쳤네 야 오토마우스를 켜도 저건 감당이 안되잖아 클릭해도 강태된다 해도 감당이 안되네 몰라 난 전마드를 밟을 것이다 전군 준비됐는가 가볍게 가자잉 추천이요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그러다 청자 신고집 자 갑시다 가보자고요 아 그리고 제 방송이나 방송일정같은걸 공고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방송국에 비행기 누르시면 네이버밴드가 나오는데 근데 그걸 가입하시면은 제가 오늘 방송할건지 안할건지 아니면은 방송하는건 무슨 농땡이를 부리고 있는지를 알수있됩니다 그리고 오늘 야근인지 아닌지 오늘 야근인지 아닌지 그런거를 올리는 네이버밴드가 있어요 비경대라고 어 그냥 이제 방송 가셔가지고 비행기 누르시면 나옵니다 어 그걸로 이제 보시고 어 이제 뭐 오늘 방송을 그러니까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 위해서 좀 만들어놨어요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갑시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밴드 어 일단은 그거를 백병원에 실험을 해봤어요 어 정확하게는 백병원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 될지 안될지 흐흐흐흐흫 그러니까 우리 백병원 그 밴드도 있는거 알잖아요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쿵쿵님한테 줬어요 해보라고 그래 쿵쿵님이 관리를 한대요 어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게 될지 안될지 어 잘될지 안될지 어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구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들어본게 있어요 대초에 어 오랫동안 계획을 했고 어 일정같은거를 이제 준비해놓은 어 꽤한 그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쓸겁니다 밴드를 사용하시고 보니 연세가 어 카톡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어 다 써요 제 나이가 백살이 넘다보니까 현자..현자가 됐어요 어 불안한건 없습니다 뭐든지 씁니다 요즘 이거 뭐냐 어 요즘은 회사에 그걸 그 뭐냐 그 어깨에 울리는 그 이어폰 어 그거를 이제 쓰려고 그걸 샀어요 어 그걸 받았어 정확하게 그래 이거 한번 써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할때 이거 들고 가야겠다 그래가 노래나 들으면서 가야지 어 물론 노래를 뭐냐 칠봉산 뭐 그런거 말고 호랑나비 뭐 그런거 말고 말이야 어 방송부금 난 방송을 해야한다 출근도 출근이지만 나는 그날 방송을 해야한다 어 나름 직업중심이 추천하다고 물론 귀찮아서 방송을 안할 뿐이지만 어 아싸 호랑나비 뭐 그런거 말고 어 만년동안 가실기세 참고로 제가 만에 하나 진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다면 제 아들한테 이 방송 아이디를 물려주겠습니다 비엠 2세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엠 2세 갑니다 비엠 2세 그리고 내 뭐 손주한테 물러주면은 비엠 3세 어 절대 약쟁이 비엠 어 비경대는 대가 끊겨선 안된다 그렇지요 제롱 2세 시청자도 그대로 가는거지 그럼 이제 시청 우리팬링은 이제 그게 되는거지 몇세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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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3세 이런식으로 어 이제 대회를 이어서 방송을 하자고 재미있겠네 흐흐흐흐흐 어 굉장할거 같은데 생각보다 흫흐흐흐흐흫 어 생각보다 욱설 재미있을거 같은데 어 나중에는 어 몇세세요 저 2세요 아 저는 1세인데 아 나이가 욱설을 되시겠네요 아 전 방독 처음부터 봤죠 이러겠네 어 거 요즘 뭐 1세씨는 괜찮으십니까 아 요즘 아버지가 술 좀 먹고 해가 어 안되겠네 잡으러 가야겠네 뭐 이러면서 흡 무슨씨 뭐냐 뭔 저쭤 뭐 마피아요? 뭐 재미있긴 하겠다 근데 재미있긴 하겠어 나름대로 막 1세 2세 3세 4세 막 이래하면 무슨 재미있겠다 부인잼 그니까 이렇게 하는거죠 예를들어서 그니까 육포님이 결혼을 했다 만에 하나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내를 얻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거지 육포 부인 육포? 육포 부인? 그리고 애를 놓으면 육포 2세 허 그렇게 하는거지 웃길거 같은데 그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나오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면 재미있겠다 재미있겠다 근데 이것도 뭐야 어 재미는 있지 않을까 어 부인 육포 그 다음에 진짜 육포는 어 가죽 육포 재미있겠네 저놈에 불렁 불교 불교 발랑군 쒯 아으 나 다 때려잡던지 해야지 진짜 불교 발랑군 쒯끄들 지낭 지낭 그렇죠 어 가족 육포 재미 웃기긴 하겠네 근데 어 농담 아니라 진짜 웃기긴 하겠어 근데 자들은 뭐 돈이 남아둬나 신속하게 밀어야겠는데 자들이 돈이 뭐 좀 남는가본데 어 전쟁을 십것없는 소용구리에 때려넣어뿌네 어 전쟁을 십것없는 소용구리에 때려넣어뿌네 어 전쟁을 십것없는 소용구리에 때려넣어뿌네 어 지금 겨울이라서 좀 사려야돼 어 겨울에는 아무래도 사리는게 좋아요 여기 죽어버리기 때문에 야들이 쓰읍 다왔나? 보자 어 삼교사단 다 내렸네 벌써 야들은 아래쪽을 지원가 어 이번에온 삼교사단은 전부다 정비해서 어 아래쪽을 지원해 아래쪽이 좀 힘드니까 그리고 야들은 어 여기서 또 정비하고 병사 몽땅 끌고와서 어 밑으로 내려가 쓰읍 여기에 성..여기에 성이지 보자 우리쪽 요원이 있지않나? 어 기생 쯧 가자! 오랜만이다! 크으읍 오랜만이네 멈춰라! 멈춰라! 허어이 허어이! 야 뭔일이야! 가야겠군 젠장 아아 이거 성공해야되는데 그래야 재밌어 지는데 켈트 개종말고 흡성 신양활동하고 양반 흡성 감찰 갑시다 여기는 정비중인가? 정비 끝! 이동 자 사기사단 이제 요인들이 도착했으니까 이제 슬슬 희망을 풀어보자고 자아 여기는 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반도 본토입니다 어 하르반도 본토다 여기는 생각보다 많은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뭐 그런 사단들이 어 질비하고 있습니다 야들이 다 밀고 내려간다면은 야들만 다 도착한다면은 어 저쪽에 일본 전투는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는데 한참 걸려서 문제지 어 진짜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만든 부대이기 때문에 어 끝낼거야 야들 도착시키면 오늘 뭐냐 이 게임의 엔딩은 야들 도착하는 시점이다 자아 어마어마한 전기병 육군 갑사 이동 오른쪽 위에 아까 저 내부대 자아 갑시다 자아 안동 대도 허브 자 갑사 4일수 와 근데 이거 우리 뽑아놨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많다 어 생각보다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우와 한 10개사단까지 만들어서 한 번에 가겠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뭔일 있으셨습니까 아 맞다 여러분들 그 오늘 그 지금 시험기간 맞죠 어 수능하고 시험기간이 겹쳐있구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어 저 귀찮지 어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수능이면 응 곤란한 일도 많고 어 제가 뭐 큰 도움은 못드리겠는데 어 큰 도움은 제가 들리는 능력이 없어서 하여튼 지금 방송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뭐냐 좀 프리하게 편안하게 어 지나시길 반란 일으키는 놈들 참 대단하다 제가 하 국가공시 크ㅏ어어 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나 봅니다 뭐 임용시험 뭐 그런건가요? 뭐 어떤 국가공시 공시를 아이쿠 다늪 시 붙으면 되는댓 어 육퍼님 저 육구 뭐냐 나중에씩 수능 볼 때 생각해봅시다 어 나중에 내가 그때 피리얘기 해 줄게 하 또 한 사단이다 뭔 놈의 반란군들이 맨날 첫날 늘어나 야 우리방에서 이제 막 공무원도 나오는거야 나중에 간부되면은 모른척하지마세용 난리부를쓰다 아주 그냥 그 그 연애사는 얘기하지마요 너는 내하고 알바가 아니야 그거는 자극히 개인적인 문제고 그거는 얘기해봐야 답도 안나와요 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별과 무수히 많은 차임과 무수히 많은 사귐을 들었어요 결론은 그래 결혼할게 아니라면은 언제나 헤어지더라 아 그래요 의료쪽 의사가 나오는 것인가 의사라 야 요리사 있고 의사 있고 군인 있고 다음에 그 뭐냐 그쪽 뭐 저 저 여러가지 직업 많네 우린 직업이 아주 다양하구만 그건 모르겠게 이 전투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건 내갑인데 이 전투 좀 길어질 것 같아 숫자가 너무 많아 성격도 개판이고 버티긴 하겠나 쟤서 없으면 야들 죽는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그냥 성도 좀 해내 막아야 한다 자 가자 그렇죠 아프면 찾아오세요 그렇죠 조선은 근데 조선 일본도 그랬지만 그 나라에서 병사를 양성시킬 수는 없어 와 진짜 이런말씀 안되지만 진짜 개떼처럼 몰려온다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네 일리체명이 몰려오는게 아니구만 자람 여기서 우리 뭐니야 마지막을 결국 싸울 수도 있겠네 뭔놈의 반란군이 이렇게 많아 반란군인지 정규명인지 구별이 안가네 이게 반란군 맞는건지 참 의심스럽구만 알겠습니다 어지간에서는 잘 안서잖아요 어지간에서는 저희는 비속어를 거의 잘 안써 뭐 아 저거는 너무 맞는편이라 쓴거야 날라온다 하지만 성도기 다 부서져가 크리티컬을 먹을 일은 없다 뭐야 저기서 투자줬잖아 뭔데 이거 에이 에이 저만에 못들어봐 팩도 없다 아니면 당장 뛰어나와 싸워버릴까 개인적으로 성문열고 뭐니야 한바탕 뛰고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